안녕하세요 쇼왁 쪽시 MC 찬희 닌주 그리고 오늘 스페셜 MC를 맡게 된 QPM의 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인터뷰로 저희가 인사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오랜만에 MC다 보니까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꼭 두 분 옆에서 제가 들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역대급 힐링송으로 돌아왔죠 Day 6, Even of Day 모두가 눈물 나게 기다려왔 2PM의 무대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꼭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7월 둘째 주 쇼 음악 중심 M 차트 이번 주 1위 후보 세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ay 6, Even of Day입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? 다시 해봐요 힘차게요 안녕하세요 Day 6, Even of Day입니다 아 정말 그냥 가라는 말 그대 한마디가 나를 뚫고 지나가 와 역시 영현 씨 영현 씨 목소리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아니 10위부터 4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볼까요? 네 거부할 수 없는 끌림 무조건 함께해야만 하는 2PM의 헤아이가 9위 먼저 3위는요 모두가 기다려온 2021버전 저희 2PM의 한입분이 96,742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2PM 선배님들 집 방문하기 잠시만 잠시만 아니 이 모든 걸 다 해야 해? 그럼요 지금부터 해야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좋습니다 저희의 위